10번 문제 전혀 어려울 게 없으니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A를 둔각이라고 일단 줬고 그림이 없으니 적당히 일단 그려봤어요 스케일은 맞출 필요 없을 것 같고 A, B, C의 꼭지점 A에서 B, 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일단 줬으니 일반적인 삼각형이 왼쪽과 오른쪽의 두 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잘 쪼개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나온 거 봅시다 A, B, C의 길이 B를 줬으니 미지수 적당히 일단 K로 잡으면서 얘를 제가 루트 2에 K라고 일단 두고 K라고 일단 두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 다음 이어서 A, H를 2라고 일단 줬으니까 이 수선의 길이를 2라고 일단 준 거야 그리고 일단 고민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 A, B, 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π이니까 당연히 일단 떠오르는 거 사인법칙 쓰셔야 되고요 이걸로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자, O루트 2다라는 거 당연히 일단 파악할 수가 있고 자, 마지막 구하는 게 BH거든 자, 그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아 자, 오른쪽 삼각형보다 왼쪽이 지금 직각으로 일단은 잘 나와 있으니까 K값만 구하면 충분히 얘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구도로 일단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이제 먼저 시도 한번 해봅시다 자, 반지름 길이 O루트 2니까 자, 내가 이 각을 알면 어차피 비율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인법칙 그대로 일단 써볼게요 자, 사인의 B분의 자, 마주보는 것이 K라고 일단 돼 있고 자, 반지름 2배 지름 쓰면 되니까 10의 루트 2가 되죠 자, 여기까지 일단 괜찮고 자, 그러면 사인의 B라는 값은 10의 루트 2분의 K가 되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자, B라는 각에 대해서 어차피 직각삭형이 있으니까 얘 분의 얘가 또다시 일단은 자, 얘는 사인 값이 되면서 K값 구해낼 수 있으니 얘는 루트 2의 K분의 2다라고 일단 쓰시면 되고요 자, 정리하면 루트 2의 K의 제곱이 20의 루트 2가 되니까 어, K값이 그냥 2루트로 구해지네 자, K제곱 20이니까 K는 2루트 5야 자, 그럼 뭐 고민할 게 없죠 자, 얘가 어차피 지금 2루트 5 곱하면 자, 얘는 2의 루트 10이 되고 자, 얘는 2로 일단 결정돼 있으니까 자, 루트에 40 빼기 4가 돼서 숫자까지 이쁘게 그냥 6으로 맞춰지고 자, 어려울 게 전혀 없을 것 같아 자, 뭐 나름 했을 법한 시행착오를 자, 분명히 이런 층도 있을 거야 얘를 기준으로 사인법칙 쓰면 이거를 모르니까 미지수가 일단 늘어나지 자, 그럼 어차피 K값을 구해내니까 K랑 엮어서 쓰는 게 여러 가지로 더 편하지 않을까 자, 그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정답 1번이고 에이, 설마 괜찮죠? 자, 여기서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뭐 살면서 11번 같은 문제도 해설하게 되는데 어려운 건 전혀 없을 것 같고 자, 주어진 걸 일단 봅시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랑 Q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어차피 일단은 자, 위치함수를 일단 줬으니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점 P랑 Q의 위치가 같아지는 그 순간 가속도를 P랑 Q라고 하고 두 개를 빼자고 일단 돼 있어요 그럼 위치가 같은 그 순간을 찾아야 되고 자, T가 어차피 0 이상이니까 얘 풀어주면 3차 방정식이 될 건데 자, 옮겨서 일단 써봅시다 얘 옮겨주면 T의 3제곱 마이너스 6의 T의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은 0이다 요렇게 일단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완벽히 고일수학이야 이 상태에서 조립제법 바로 쓰려고 하면 자,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친구죠 자, 숫자 일단 개수 구조를 일단 보니 1하고 마이너스 6이 있고 1하고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자, 당연히 T 마이너스 6으로 여러모로 봤을 때 묶어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쪽에서 어차피 T의 제곱이 되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자,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 자, 결국 T는 6인 것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 왜 얘기하니? 위치 일단 두 번 미분하면 되고 자, 이거 일단 계산하고 계산해서 자, 정답 구해주면 자, 1번이고 자, 어려울 게 전혀 없다 자, 인수분해 잘하자는 의미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12번 문제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수열 AN을 등차주려고 주시고 자,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에 하부를 일단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눈에 띄는 게 있죠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이 있으니까 당연히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뭔가 규칙이 다르지 않을까? 자, 그럼 잘 모르겠으니까 자, 이제 전개에서 일단 써봅시다 자, 1을 집어넣으면 A의 1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A2가 되고 자, 더하기 A의 3이 되고 마이너스 A의 4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는 플러스를 끝나고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를 일단 끝나는데 자, 뭐 땡땡땡 썼다고 쳤을 때 자, 나름 일단 생각했고 짝수 번째까지 본다고 치면 자, 얘는 공차를 이용해서 충분히 일단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홀수 번째까지를 본다고 치면 이렇게 일단 묶어서 공차를 일단 표현할 수 있으니 자, 당연히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랑 뭔가 규칙이 일단 다를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온 두 가지 조건을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B2를 마이너스 2라고 일단 주셨으니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얘는 A의 1 빼기 A2가 되고 자, 누가 봐도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공차 D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도 그냥 계산상으로 일단 확인해도 좋고 뭔가 규칙도 일단 얻어낼 수 있으니 자, 이 정도 일단 써봅시다 자, B의 1 먼저 쓰면 그냥 A1이지 자, 근데 B의 3이라는 것은 A의 1 마이너스 A의 2 더하기 A3이니까 얘는 A 플러스 D라고 일단 쓰면서 그냥 이렇게 일단 쓸게요 A1 플러스 그냥 D다 뭐 D값 일단 나오긴 했지만 자, B의 5라고 쓰면 어차피 자, 얘는 여기에다가 누적돼서 마이너스 A4 플러스 A5니까 공차가 한번 더 더해질 거니까 A의 1 플러스 2의 D가 되고 자, B의 7이라는 것은 A의 1 플러스 3D다 자, 이렇게 일단 될 거니 자, 홀수 번째는 여전히 등차수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 맞춰서 세 번째랑 자, 일곱 번째 더한 것은 E에 A의 1 플러스 4의 D가 되고 얘가 0이 되고 자, D값이 어차피 2였으니까 자, A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로서 결정된다 자, 그럼 등차수 일단 결정됐거든 자, 그러면서도 마지막 구하는 걸 좀 특이하게 일단 줬어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A에 N을 더하자는 게 아니고 B에 N을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더하자고 일단 줬어 자, 근데 규칙상 봤을 때 어차피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를 별도로 봐도 괜찮아 자, 근데 내 얘기 잘 들어오세요 이 홀수 번째가 이미 자, 누가 봐도 등차수율을 잘 이루고 있는데 자, B에 세 번째 더하기 B에 일곱 번째를 더한 것이 0이라는 것은 정중앙에 있는 얘는 자명하게 또다시 0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고민할 거 없이 B에 1 더하기 B에 3 더하기 B에 5 더하기 B에 7은 B에 9까지 어차피 정중앙 센터가 0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얘는 짝수 번째만 그냥 다 더하자는 걸 마찬가지고 얘는 털어서 일단 써주면 B에 2 더하기 B에 4 더하기 B에 6 더하기 B에 8만 구하면 되는데 얘도 당연히 0차랑 관련돼 있죠 자, 두 번째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D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D가 추가하니까 마이너스 2D야 얘는 마이너스 3D가 되고 마이너스 4D가 되니까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D가 되고 자, D가 어차피 마이너스 2니까 아, D가 일단 2니까 자, 얘는 곱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20이고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으나 자, 대단히 일단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냥 계산은 일단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제 각자